자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가는 데마다 이 개딸 이라고 불리는 젊은 여성들이 음 뭐 단체로 이제 집단으로 따라다니면서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이재명 후보가 가는 데마다 지금 뭐 그런 동영상 짤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뭐 또 막 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 좀 준비된 거 있나요 한 일주일 캠페인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논란이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짤들이 지금 막 돌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문제가 되어있는 아 저 술집 이네요 어 다 어 저기 뭐야 이게 술집에 들어가서 인사하는데 저 여성분이 핸드폰 보면서 이재명 후보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깨에 목 돌며 어깨 이렇게 손가락으로 콕 찌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 여성이 활짝 놀라서 지금 어깨를 돌린 건가요 예 어깨 어깨 이쪽을 예 저 지지자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앉아 계시던 아 그냥 성공을 하는데 손님이에요 손님 그 이재명 후보가 식당 들어가서 인사하고 하는데 저분이 별 관심 없이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뒤에서 저 사이를 꾹 누르고 가는 거예요 저게 조금 습관인 게 전에 제가 한번 뉴스를 보다가 봤는데 지나가다가 기자 등을 이렇게 툭 치더라구요 근데 만약에 저 여성분이 아 이거 내가 너무 불쾌하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신고하면 저거 빼도 박도 못하던 현행범 아니에요 저거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